안녕하세요. 통학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1, 6월 모의평가 통학과학 해설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월에 보는 이 모의고사, 우리는 9월에도 있고 11월도 볼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능에 대한 감을 익혀보고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까지는 수능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수능에 대한 어떤 좀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은 조금은 적겠지요. 사실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시하게 되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그 해에 실시하는 수능에 대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풍마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능에 대한 그런 좀 내년, 내후년 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수능에 대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풍마이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지금 장풍이랑 같이 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요. 수능에 대한 감도 한번 익혀보고 그리고 수능을 한번 맛보기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설 강의를 본다는 것은 이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반성해 보므로써 우리 풍마이들이 이과를 선택할 것이냐 또한 이과를 선택해서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가질 것이냐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해설 강의를 꼭 우리 풍마이들이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모의고사를 실시하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등급이 좀 떨어진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등급이라는 것 열심히 하는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뭐 성적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수능에 대한 맛을 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험을 보는 풍마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얘들아 시험은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험은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수능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9월 모의고사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곧 다가올 기말고사 그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풍마이들 힘을 내주시고요. 자, 우리가 6월 모의고사는요. 우리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첫 번째 중단원입니다. 바로 역학적 시스템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런데 통학과학은 이렇게 기초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오는 게 얘들아 뻔하고 나오는 게 비슷해요.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주론에 대한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주론. 우리가 배웠던 우주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정상 우주론과 빅백 우주론이 있었지요. 자, 대폭발 우주론은요. 자, 이 정상 우주론과 비교했을 때 무엇의 차이가 있었냐면 밀도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우주론이 있었지요.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과 그리고 빅백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부피가 팽창해요. 부피가 증가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부피가 증가돼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얘는 질량도 증가해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는 것이지. 근데 얘는 질량이 일정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졌던 애들이 그대로.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얘는 밀도가 일정합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냐. 부피가 증가되고 질량이 증가되니까 밀도가 일정해요. 근데 얘는 부피가 증가됨에 따라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었었지요. 그럼 봐봐. 여기 알갱이 개수가 얘들아. 한 면에 9개야 9개. 똑같네.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하다. 무슨 우주론? 그렇습니다.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 되겠지요. B to the A to the bang. 그러면 기억. 빅뱅 우주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주배경 복사는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겠지요. 우주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의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는 건 정상우주론이죠.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뿅마저 조금만 공부했다면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는 없다고 하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빅뱅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뿅마저 조금만의 물질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